이 사슴 사슴이라는 이 가게의 이름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 4명의 마음을 다 모았다 이런 사슴까지 일하는 것이 된 것 같아요. 4명의 농업자분이 그런 말 하는데 대선 경선도 공교롭게 4분의 호흡을 뛰었는데 그 마음 다 하나가 모으라는 것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사슴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. 사슴 사슴이라는 이 가게의 이름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 4명의 마음을 다 모았다 이런 사슴까지 일하는 것이 된 것 같아요. 4명의 농업자분이 그런 말 하는데 대선 경선도 공교롭게 4분의 호흡을 뛰었는데 그 마음 다 하나가 모으라는 것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사슴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. 만나겠습니다. 맞습니다. 호전 배리밍하고 유전 배리밍하고 그리고 먼지 배리밍하고 이렇게 같이 딱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. 맞지 않겠군요. 세 분이 바로 결과를 신경하러 대선 택시입니다. 두 sail Вс copper 택시입니다. 세 분 다 말씀하셨어요. 지금 일찍이 바로 택시입니다. 백선 택시 감성 사이하시면 예예. 정우 물리하겠습니다. 네. 도목당이 어떻다고요? 비비캐가 어떻다고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